안녕하세요. 함께 할수록 정답에 가까워지는 정답학 정구입니다. 자, 출시일이 원래 2월이었던 출시가 지금 1월로 한 달이나 당겨졌고 또 작년에 없었던, 작년에 빠져있었던 양적관계 중화반응이 다시 합쳐진 기출의 정답 자, 지금 오픈을 했는데 여러분들이 받은 교재 3권 이거 어떻게 활용한지 진짜 이건 꼭 드려야 돼요. 그래서 이 영상을 따로 찍는 거고 교재 활용법을 잘 보고 각각 책이 어떤 의도로 제작되는지 알고 잘 활용해져서는 하는 마음이에요. 자, 일단 교재가 3권이죠. 본교재가 있고, 오답노트가 있고, 그 다음에 복습노트가 있어요. 자, 한 권 한 권 선생님이 설명을 해줄게. 자, 한 권 한 권 어떻게 신경을 쓴 건지 한번 보세요. 자, 일단 이 본교재는, 본교재는 좀 전에도 얘기했지만 자, 양적관계 중화반응이 다시 최고 난이도 문제들이 다시 들어왔어요. 그래서 총 446문제가 실려있는데 문제를 배치하면서도 이제 구성 생각을 많이 해봤어. 그래서 그냥 문제만 넣기보다 일단 내용 정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서 문제를 풀 때 꼭 필요한 내용들. 그걸 이제 요약 정리를 해놨어요. 그냥 개념을 쭉 편집을 해놓은 게 아니고 문제를 풀 때 꼭 필요한 것들. 그래서 문제를 좀 더 빠르게 풀 수 있을 때 도움이 될 만한 것들. 자, 그 내용들을 단원 앞에 정리를 해놨고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문제가 시작이 되는데 이것도 배치까지 다 생각했어. 그래서 어떤 페이지를 보면 4문제가 있을 거고 어떤 페이지는 3문제가 있을 거고 어떤 페이지는 2문제가 있을 거예요. 이거는 그 난이도 별로 여러분들이 계산이 별로 필요가 없다. 필기를 별로 안 해도 그냥 금방금방 답이 나온다. 그런 것들은 이제 한 문제에 최대 4문제가 실려 있을 거고 양적관계나 중화반응, 계산을 좀 많이 해야 되는 것들. 그래서 풀 공간이 없어서 연습장 따로 갖다 놓고 풀지 않게끔 그래서 어려운 문제들은 이렇게 딱 두 문제만 배치해서 아래에 여러분들이 충분히 풀 공간을 다 만들어 놓은 거야. 그런 생각까지 다 한 거예요. 그리고 종이질 알지? 종이질 선생님이 다 되게 예민한 거 알지? 필기가 잘 되는 종이. 그 종이질 선택해서 만들어놨고 자, 그래서 이게 본 교재인데 그래서 본 교재, 자, 실물 이렇게 돼 있어요. 책이 받고 기분이 되게 좋았어. 되게 멋지게 나온 것 같아서 책 받고 기분이 되게 좋아서 인스타에 올렸다. 자, 근데 이제 본 교재 다시 보면 그렇게 내용 정리와 문제들이 쭉 실려 있고요. 그다음에 이게 문제를 많이 풀으니까 이것도 채점하는 것도 일이거든. 그래서 이거 별책으로 빠져요. 해설지가 별책으로 빠지니까 나중에 하는 사람도 있다. 1년 딱 끝났는데 다 진도 끝나고 책 이렇게 달고 다니니까 뭐가 툭 떨어져. 뭐야? 막 그러면서 보는 사람도 있어. 해설집, 분책 됩니다. 자, 그리고 표지 안에 빠른 정답도 있어요. 빠른 정답도 있으니까 그거 정답 맞출 수 있게 해놨고 자, 그래서 이 책에다가 이제 문제를 풀고 강의를 듣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본 교재 다 풀고 나면 또 풀고 싶지 않지 않니? 다 풀려 있으니까. 내가 다 풀어놓고 채점도 다 해놨으니까 다시 풀지 않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자, 봐. 우리 기출의 정답을 하고 있어. 기출 문제를 우리가 푸는 거잖아. 그러면 기출 문제는 몇 번 풀어야 될 것 같아? 선생님, OT에서도 얘기했는데 기출은 몇 번 풀어야 풀었다고 얘기하는 걸까? 한 번 풀어봤다. 선생님, 저 기출 한 번 풀어봤어요. 어, 이거 미안하지만 푼 게 아니에요. 전 기출 두 번 풀어봤어요. 어, 그것도 미안하지만 푼 게 아니에요. 기출은 최소, 최소 세 번. 그리고 내가 좀 잘하고 싶다라고 한 학생은 다섯 번 이상은 풀어야 돼요. 그러니까 세 번 하지 말자. 다섯 번 하자. 어, 다섯 번 이상은 풀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그 기출 문제에 나온 내용이 새로 응용돼서 나왔을 때 기출의 내용이 고대로 포함돼서 응용된 문제를 딱 보고 어, 이거 그 기출의 그 내용이다. 그게 생각이 나야만 그 내용을 토대로 빠르게 푼단 말이야. 근데 기출을 한 두 번 풀잖아? 매번 새롭다? 진짜 매번 새로워. 그래서 기출은 정말 다섯 번 이상은 풀어야 돼요. 그럼 기출을 그렇게 여러 번 풀어라, 풀어라, 풀어라 라고 얘기만 하면서 풀 수 있는 환경을 잘 안 만들어주지 않았냐, 선생님들이? 그래서 선생님이 여러 번 풀게 해주자. 기출은 아무리 많이 풀어도 해로운 게 아니니까. 많이 풀수록 좋은 거니까. 그래서 최대한 많이 풀 수 있게끔. 이 본교제에 그냥 한 번 풀고 그냥 틱 버리는 거 도움이 별로 안 될 것 같아서. 그냥 한 번 보고 기억이 잘 안 날 것 같아서. 그래서 지금 오답노트하고 복습노트라는 걸 만들어놓은 거야. 자, 오답노트라는 책이 있을 거예요. 오답노트. 책을 받은 학생들은 오답노트를 한 번 펼쳐봤으면 좋겠어. 그래야 좀 뭔가 다르다라는 게 느껴질 거야. 자, 오답노트가 이런 식으로 돼 있을 거야. 오답노트가 이렇게. 선생님이 학창시절에 오답노트 해봤니? 오답노트? 만들어봤니? 이게 만드는 게 쉽지가 않아. 내가 선생님 해봤다. 나 해봤어. 학교 다닐 때 한 번 해봤어. 고등학교 때 해봤는데 이 오답노트가 어디에 좋냐면 실수를 줄이는 데 최고예요. 시간을 줄이는 데 최고예요. 실수도 줄이고 시간도 줄이고. 그런 상담을 하러 많이 들어오거든요. 선생님, 어떻게 하면 실수를 줄일 수 있나요? 저는 이럴 때는 이 문제는 이 단어는 이거 실수 많이 하고 이 단어는 이거 실수하고 저는 전 단어는 다 실수해요. 뭐 이런 학생도 있고. 실수를 많이 하는데 그 실수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은 뭔가요? 또 시간을 줄이고 싶은데 시간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뭔가요? 그게 답이 정해져 있거든? 오답노트야. 오답노트를 해보는 거야. 자기가 틀린 거를 모아서 다시 풀어보는 거예요. 자기가 시간이 많이 걸렸던 문제를 모아서 다시 풀어보는 거예요. 다시 풀어보면 느껴. 아, 이걸 한 번 더 보니까 내가 더 많은 게 보이고 풀이도 더 빨라지고 시간이 줄고 실수도 주는구나. 그래서 최고의 방법은 그게 오답노트거든? 해답은 정해져 있어. 근데 쉽지가 않아. 쌤이 해봐서 아는데, 내가 해봐서 아는데 예를 들어서 몇 년도, 몇 월, 몇 번을 틀렸어. 그러면 일단 컴퓨터 앞에 앉아야 돼. 그럼 일단 엄마가 째려본다. 자, 그리고 이제 출력을 해야지. 출력할 때 종이가 또 없다. 그래서 종이 구해서 또 갖다 출력을 해. 그리고 그 문제를 잘라서 붙여요. 시간이 엄청 걸려요. 그 한 문제 오답하는데 시간이 엄청 걸려요. 근데 이게 한 과목만 있는 게 아니잖아. 그치? 다른 과목도 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오답노트가 너무너무 좋은 건 알지만 그걸 할 시간이 없던 거야. 쌤이 강의를 하면서 그런 상담들을 받았을 때 쌤이 실수를 어떻게 하면 줄이나요? 시간을 어떻게 하면 줄이나요? 좋은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그럼 내가 진짜 열과 성의를 다 해서 선생님 옛날에 이렇게 해봤더니 이게 되게 좋더라. 그래서 오답노트에 대한 얘기를 다 해줬어요. 한 7년 했던 것 같아. 그러니까 한 7년 했던 것 같은데 8년째 되던 애 알았어요. 내가 7년 동안 상담해줬던 그 오답노트를 만들어보면 좋을 거다라고 상담해줬던 모든 학생들 중에서 단 한 명도 만들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7년 차에 알았어. 7년 차에. 그리고 고민했어. 왜 안 만들까? 이게 진짜 좋은 방법인데 왜 안 만들었을까? 가만히 생각해봤어. 그리고 반성했다. 너무 내 입장에서만 생각했다. 그냥 만들라고만 해줬지. 그게 얼마나 힘든 건지. 나도 해봤으면서 학생들 입장에서 생각 안 하고 내 입장에서 너무 얘기한 거야. 그래서 쉽게 만들 수 있게 만들어주자. 오답노트를 만들 수 있게 그런 책을 만들어주자라고 결심을 했어요. 그래서 8년 차 되던 강의 8년 차 되던 애 출판사에 갔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아 오답노트 어떻게 만들어봐야 되겠다. 그래서 갔어. 그래서 출판사 사장님한테 오답노트를 만들어 볼게요. 오답노트 한번 만들어 봅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 오답노트 좋죠? 오답노트 어떻게 만들 수 있을 건데요?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 그래서 일단 오답노트는요. 틀린 거 다시 풀어보게끔 만들어놓은 노트인데 첫 번째 단면이어야 됩니다. 단면이어야 됩니다. 자 오답노트 받았죠? 자 받은 사람들은 한번 보세요. 이렇게 보면 여기 문제가 있지? 이렇게 보이죠? 화면에? 자 여기 문제가 있죠? 그죠? 이 페이지 넘겨볼까요? 그 뒷면에 백지죠? 단면으로 된 책 본 적 있어요? 단면으로 된 책을 누가 만들어 그게 책이야 그래서 단면으로 만든 책이 어딨냐고 근데 왜 단면으로 만들었어야만 했는 줄 아니? 그런 경험 다 있지 않아? 문제집 풀다 보면 앞에 틀렸는데 뒤에 넘겨서 요 위치에 있는 문제 있지? 요 위 딱 요 위치에 고 위치에 있는 문제 틀린 경험 다 있지 않아? 있지? 그러면 어떤 걸 오답할 거야? 내가 틀린 거를 틀린 거를 오답하고 싶어서 그걸 자를 책을 잘라 막 책을 자르려고 하는데 앞에도 틀렸어? 뒤에도 틀렸어? 어떻게 할 거냐고 막 그 모의고사나 이런 거 볼 때 그 시험지도 그렇잖아 그 시험지에 있는 틀린 문제를 오답하고 싶은데 꼭 앞에 틀리면 뒤에 틀리고 막 이러잖아? 3페이지 4페이지면 늘 그렇잖아 그럴 것 같아서 그 경험이 나도 있어서 그래서 출판사장님한테 얘기했지 사장님은 옛날에 모의고사 이런 거 볼 때 앞에 틀리고 뒤에 틀리고 그 경험이 있지 않아요? 그랬더니 막 웃으면서 맞대 맞대 단면으로 해야 되는 게 맞대 근데 아무도 그렇게 만들지 않는 이유는 아마 비용 문제가 아니었을까? 종이가 두 배로 들 거 아니야 그치? 그래서 출판사장님도 선생님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이거 이렇게 만드시면 선생님 단면으로 하면 종이가 두 배로 들고 비용도 두 배로 들고 그렇게 될 텐데요 그게 걱정을 하시더라고 그래갖고 내가 사장님한테 뭐라는 줄 알아? 그거 뭘 걱정이야 그거 안 받으면 되지 내가 그만큼 돈을 안 받으면 되지 학생들한테 그래서 책값을 올리지 않아요 책값 안 올렸어요 그건 그냥 내가 감당하자 학생들 공부하기 편하게 만들어주자 그래서 아마 이 세 권 세트 가격 보면 깜짝 놀란다 너희들 봐봐 뒤에 봐봐 그래서 이 오답 노트는 단면으로 돼 있어요 단면으로 돼서 자기가 틀린 거 오답할 수 있게 단면으로 만들었는데 선생님이 또 하나 또 하나 생각한 게 뭐였냐면 첫 번째는 단면이야 두 번째는 귀찮아 이게 오답 노트는 귀찮으면 안 해 귀찮으면 안 해 특히 어 특히 자 이렇게 나처럼 귀찮아 나같이 약간 귀찮으면 잘 안 하는 사람들이 많을 것 같아서 귀찮으면 안 한단 말이야 이거 잘라서 붙이는 것도 일이에요 잘라서 붙이는 거 일이야 그래서 선생님이 뭘 해라는 줄 아니? 자 이 오답 노트에 보면 446문제 본교재에 있는 446문제가 다 실려 있어요 다 실려 있는데 잘 봐봐 이거 손으로 한 번 만져봐봐 손으로 이 페이지를 한 번 만져봐 여기 이런 데 문제 있는 페이지 한 번 만져보세요 만져보면 오돌도돌한 부분이 있어 그게 뭐냐면 절치선이에요 절치선이야 이렇게 절치선이 다 들어가 있어요 가운데도 들어가 있고 여기 가운데 들어가 있고 여기도 있어요 여기도 여기도 이 앞부분도 있어 그래서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어서 이 네 문제가 다 뜯어지게 돼 있어요 각각 다 뜯어지게 만들어놨어 대박이지 현장에서 하면 애들이 일어나서 박수쳐 박수친다고 자 선생님이 보여줄게 나 지금 뭐 가위 아무것도 없다 내가 몇 번 문제 틀렸어 이걸 오답을 하고 싶어 다시 풀어보고 싶어 그러면 자 한 페이지에 여러 문제가 있을 거예요 오답 노트는 편집을 해서 이거는 네 문제씩 넣어놨어 푸는 본교재는 배치를 두 문제 뭐 어려운 건 두 문제 이렇게 했지만 이건 뜯을 거니까 자 그래서 일단 어떤 특정 페이지를 그 페이지에 내가 문제를 오답을 해야 되겠다 라고 하면 안쪽 문제도 살짝 밀면 절치선이 접힐 거예요 그래서 절치선 자 소리 잘 들어봐 이 부분을 잡고 소리 들려요 마이크 대줄까 딱 뜯어지지 뜯어지는 책 본 적 있어? 뜯어지는 책 본 적 없지 뜯어져 이 책은 이 책은 뜯어져 이렇게 통으로 찢어지는 것만 있는 게 아니고 절치선이 이렇게 두 번씩 다 들어가 있다고 뜯어지는 소리 들려요? 이렇게 접어서 들려요? 다 뜯어볼까요? 이게 뜯으면서 기분 좋다? 책 찢어본 적 없지 책 찢어본 적 없지 근데 진짜 재밌어 진짜 재밌어 이게 재밌어라도 하게 돼요 귀찮아서 시간이 없어서 여러 가지 이유로 오답노트가 좋다는 건 알지만 못 만들어 본 학생들이 많았을 거예요 근데 이걸 만들어주니까 내가 너무 보람 있었던 게 만들더라고 이제 오답노트를 만들더라고 선생님 뜯는 게 너무 쉬워서 이제 만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만들어서 갖고 온 학생들이 너무 많아요 현장에서는 만들어서 다 자랑하러 갖고 와 선생님 오답노트 이렇게 만들었어요 막 그러면서 봐봐 지금 한 문제 한 문제 다 뜯어졌죠? 이렇게 다 뜯어졌죠? 그렇게 해서 이제 뭐만 하면 될 것 같아? 내가 틀린 문제가 있어 뜯었어 연습장 하나만 사면 돼 연습장 하나만 사면 돼 그래서 거기다가 붙이는 거야 거기다가 붙여놓고 하는데 자 뜯을 수 있게 만들어줬어 그치? 이제 뭐 뜨는 게 귀찮아 그런 거 없다 이제 이 책에 있는 모든 문제 중요한 기출문제 다 실려있단 말이야 지금 거기서 자기가 틀린 문제 다 뜯어가지고 이 스프링 노트 하나만 사세요 스프링 노트 근데 아무 선 없는 거 사면 돼 그냥 그리고 최대한 두꺼운 고사 몇 개 틀릴지 모르잖아 자 최대한 두꺼운 고사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자 지금 뜯었지 하나 뜯었지 봐봐 이게 만들어 본 적이 없어서 이게 여기까지 설명을 해줘야 알아듣더라고 그래야 이제 제대로 만들더라고 이렇게 연습장이 있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연습장에다가 미리 이렇게 해봤는데 연습장에다가 내가 틀린 문제 뜯은 거 붙이는데 이렇게 붙이는데 스카치 테이프를 위에만 붙이잖아요 스카치 테이프를 문제 위쪽에만 붙이세요 여기다가 요 위쪽에다가만 요 위에다가만 요기다가만 붙이세요 다 두르지 말고 요기다가만 붙여 이유가 있어 이 오답 노트는 이제 다시 풀어볼 거잖아 다시 풀어볼 거니까 이렇게 붙여놓고 여기에는 여백이 있지 여백이 있지 이런데 해설도 있으면 안 되고 답도 있으면 안 돼요 아무 표시도 없어야 돼요 그럼 다시 풀기가 싫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새 거를 그냥 새로운 마음으로 하는 거니까 이건 그냥 여기 붙여놓기만 하는 거야 근데 위에다 붙이라는 이유는 뭐냐면 또 해설집 가서 찾아보면 또 귀찮거든 그러니까 이거 만들면서 어떻게 하냐면 자 위에다 붙일 때 여기는 아무것도 없어야 돼 왜 수학의 정석이 그렇잖아 수학의 정석이 진짜 좋은 책인데 최대 단점이 뭐야 밑에 답이 있다는 거야 다 알지 그 답이 있다는 거야 문제 딱 지문 읽자마자 눈이 아래로 간다고요 이게 딱 읽으면 뭐지? 눈이 살짝 아래로 갔다 와 오래 보지도 않아 양심상 살짝 갔다 와 살짝 갔다 와서 제일 굵은 글씨만 본다고 근데 그 굵은 글씨가 그 문제 핵심이잖아 그걸 보는 순간 실력이 안 늘어요 그치? 그래서 마찬가지로 오답노트 할 때 여기 아무것도 있으면 안 돼요 답도 써 있으면 안 되고 해설도 써 있으면 아무것도 써 있으면 안 돼요 힌트도 써 있으면 안 돼요 그건 어디 써놓냐면 요 뒤에 요 뒤에 요렇게 요 뒤에 써놓는 거야 요 뒤에다가 답하고 답이 몇 번이다 그거 하고 그 다음에 해설을 다 쓰면 안 돼 해설을 다 쓸 시간이 없어 그럼 귀찮으면 안 한다고 해설 다 쓰지 말고 내가 틀린 이유 그 문제 틀린 이유 핵심적인 이유 있지 그래서 뭐 단서를 못 봤다 혹은 뭐 자료에 뭐를 놓쳤다 처음에 시작을 어떤 걸 못했다 이런 거예요 이런 거 그런 거를 자기만의 이유를 쓰세요 자기만의 이유를 여기다 쓰는 게 아니고 여기 넘겨서 뒷면에다가 뒷면에 쓰는데 자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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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뜯었잖아 이게 만들 때 이렇게 뜯었잖아 이렇게 이렇게 뜯었잖아 그럼 뜯고 이렇게 넘겨서 쓰면 나중에 뒤집으면 글씨가 거꾸로 보여요 그래서 이게 다 팁이야 이렇게 해서 요렇게 여기 뜯었잖아 그러면 이렇게 뒤집어서 여기에다 쓰세요 이렇게 글씨가 거꾸로 보이지 않아 어 자 그래서 위에다가만 붙이라는 거야 위에다가만 붙여 그래서 위에다 스카치트 붙이고 뒤집어서 답하고 내가 틀린 이유 고것만 딱 써놓는 거야 그리고 나중에 풀 때는 이제 여기다 푸는 게 아니에요 이거 두 번 세 번 풀어야 돼 다섯 번 이상 풀라고 그랬잖아 다섯 번 이상 풀 노트를 만들고 있는 거야 근데 모든 문제를 다섯 번 푸는 건 아니니까 내가 틀린 문제 위주로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그거를 붙여놓고 푸니까 여기다 풀면 다음에 또 안 보게 돼 또 다른 연습장 하나 갖다 놓고 자기가 그냥 늘 연습하는 연습장 있지 막 쓰는 거 그거 옆에다 놓고 거기다 풀어요 거기다 풀고 들어보는 거지 됐는지 이제 됐는지 처음에 틀린 문제가 있었어 여기다 붙여놨어 딴 데 풀었어 그리고 들어봤다 놀라운 경험을 하게 돼요 이유가 똑같을 거야 진짜 이유가 똑같을 거야 신기할 거야 이게 사람이 그런 게 정해져 있거든 어떤 문제를 딱 봤을 때 이런 쪽으로 이제 풀어나가는 거야 이런 식으로 사고를 하는 거지 근데 그게 잘못된 방법인데 그게 습관인 거지 이걸 이 길로 고쳐야 되는데 이게 다시 풀어보지 않으면 그 습관이 안 고쳐져요 절대 고쳐지지 않아 그래서 오답도가 너무너무 좋은 거야 다시 한 번 풀어봐야 돼 그리고 나서 딱 들어봤을 때 아 와 대박 똑같은 이유로 또 틀렸네 그럼 그게 확실하게 기억난다 그럼 그 다음에 그 비슷한 문제를 풀 때 이제 기억이 나 아 나 전에 이렇게 해서 이 문제 틀렸었지 기억이 나요 기억이 나요 그래서 오답 노트가 좋은 거야 근데 만들 환경이 안 됐었던 거야 이제 환경이 된 거야 이제는 삥개될 게 없어 아 뭐 귀찮아요 이제 귀찮을 수가 없어요 지금 가위도 필요가 없는 환경을 선생님이 만들어줬으니까 스카치 테이프 하나 정도 이 정도는 누구나 갖고 다닐 수 있는 거잖아 그렇게 해서 뜯어서 붙이세요 붙이세요 아무것도 쓰지 말고 이렇게 뒤집어서 뒤에다가 써놓으세요 뒤에다가 정답하고 틀린 이유 그렇지? 그렇게 해서 여러 번 푸세요 여러 번 풀면 어 난이도 별로 두 번 풀어봤는데 딱 된 게 있을 거야 그건 자기가 느껴 아 이 문제는 됐다 이제 어 다 이루었다 이건 완벽하게 될 거야 근데 두 번 풀어서 안 되는 것도 있을 거야 다시 넘겨봤는데 어 또 틀렸어 그럼 나중에 또 한 번 풀어보는 거지 두 번 세 번 네 번 될 때까지 그렇게 해서 뭐 어떤 문제는 두 번이고 어떤 문제는 세 번이고 어떤 문제는 네 번이고 그럴 거야 그래서 내 게 됐어 라는 확신이 이제 있는 게 올 거야 감이 올 거야 아 이건 절대 이제 틀리지 않아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는 줄 알아? 처음에 선생님이 아까 두꺼운 거 사라고 했지 연습하고 두꺼운 거 사서 붙이는데 이제 예를 들어서 이 문제가 됐어 이 문제가 됐어 자 뒷페이지에 이 문제도 됐어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찢어버리세요 이렇게 찢어버리세요 이렇게 찢어버리세요 연습장이 점점 줄겠지 이것도 됐어 와우 그 다음 됐어 여기 또 붙였는데 막 풀어봤는데 됐어 이제 어 이것도 내 거야 찢어버려 이렇게 찢어버려 그럼 이 연습장이 점점 어떻게 될까 얇아지겠지 이거 기분 진짜 좋아 기분 진짜 좋아 그렇게 해서 여러 번 풀고 되면 찍고 되면 찍고 줄여 나가세요 자기 실수가 줄고 있을 거야 그렇게 나가는 거야 선생님이 얘기를 이제 해줬더니 이 책을 만든 지 꽤 됐거든 이제 그랬더니 이제 후기들이 올라와요 이런 얘기를 해주니까 그 방법대로 그대로 해본 거야 그리고 나서 나중에 어떤 학생이 후기를 어떻게 올렸냐면 선생님이 그 얘기해 주신 대로 그렇게 뜯어가지고 오답노트 만든 다음에 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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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된 거는 찢어버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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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수능장 들어가기 전까지 봤더니 계속 찢었지만 끝까지 남는 게 몇 개 있더래 열일곱 문제였대 열일곱 문제가 남아서 이제 아주 얇아진 오답노트 있지 그것만 가지고 들어갔대 수능장에 갈 때 그래서 쉬는 시간에 따다닥 보고 이제 마지막 내가 진짜 마지막까지 봐야 되는 것까지 딱 그것만 들고 들어갔으니까 그래서 그거 보고 다 맞았다고 아주 감동적인 후기를 올려준 적이 있어요 해보세요 오답노트 이제 만들 수 있는 환경이 됐어 됐으니까 하라고 하라고 자 이 오답노트 그러면 지금 뜯어서 붙일 수 있게 만들어놨잖아 그지 어 그러면 어떤 문제를 뜯어야 될까요 어떤 문제 뜯어야 될까요 그지 첫 번째 첫 번째 그지 틀린 문제는 당연히 뜯어야 돼 틀린 문제는 당연히 뜯어야 돼 근데 틀린 문제 말고도 뜯어야 되는 게 또 있어 틀리지 않았어 어떤 거 어떤 거 뜯어야 될 것 같아 감이 오지 어 찍은 거 찍은 거 이렇게 뭐 이렇게 긴가면 아 2번일까 3번일까 이렇게 하다가 아 2번 같아 어 그래서 딱 찍었어 근데 채점이 보니까 맞아 그러면 그거 틀렸다고 채점하는 사람 있어 없어 나도 안 그랬어 기분 좋잖아 찍었는데 딱 맞았으면 칭찬하죠 오히려 우리는 스스로를 어 살아있네 그러면서 감이 괜찮네 그러면서 하잖아 찍은 거 채점은 동그라미 치되 별표 쳐놔야 된다 별표 쳐놔야 된다 그냥 넘어가면 안 된다 그냥 쫙 하고 동그라미 치고 가면 안 돼요 자 찍은 거든 찍은 거 찍어서 맞았어 동그라미 치고 자기만의 표시를 해놓으세요 별표를 쳐놓는다든가 뭐 V를 두 개를 해놓는다든가 그러니까 자기만의 표시를 해놔 표식을 해놔 그리고 걔도 다시 오답노트 해보는 거야 찍은 거 자기만 하니까 자 그래서 틀린 거 찍은 거 또 있어 틀리지도 않았어 맞았어 찍지도 않았어 응 찍은 것도 아니고 틀린 것도 아니에요 맞았어요 근데 오답을 해야 되는 문제가 있을 거예요 어떤 걸 또 오답해야 되지? 그렇지 시간 끈 거 시간 끈 거 이 오답노트의 효과는 실수 줄이기 시간 줄이기예요 실수도 줄고 문제 푸는 시간도 줄 거야 계속 풀다 보면 그래서 그래서 처음에 오래 걸린 거 있지 오래 걸린 거는 다 뜯어서 다시 풀면 그리고 풀고 풀고 하다가 어 이제 충분히 빨라졌는데 그럼 또 찢어서 버리면 되거든 어차피 되면 찢어서 버리면 돼 그래서 아끼지 마 아끼지 마 이 오답노트 다 아껴서 뭐 할 거야 그냥 찍은 거 틀린 거 찍은 거 오래 걸린 거 다 뜯어서 붙이세요 그럼 이제 또 물어본다 선생님 얼마나 시간을 해야 되는 얼마 정도 풀면 그게 오래 걸린 건가요 어 3분 이상 걸린 건 무조건 뜯으세요 우리 시 우리는 20문제를 30분에 풀어야 되잖아 그러니까 한 문제 3분 썼으면 꽤 쓴 거거든 그래서 3분 이상 걸린 것들은 다 뜯으세요 다 뜯으세요 근데 이거는 그냥 자기 기준이다 자기 기준이야 저는 2분 하고 싶어요 괜찮아요 2분으로 정해놔 그럼 자기 나름의 기준을 정하는 거야 3분 근데 최소 3분은 해야 될 것 같고 2분 해도 괜찮아요 난 2분 이상 걸린 건 다 뜯고 싶어 괜찮아 그렇게 하세요 난 1분 이상 걸린 건 다 하고 싶어 그렇게 하세요 어 나는 30초 이상 걸린 건 다 뜯을 거야 그건 오바예요 그러니까 자기 나름의 시간을 정해서 그 이상 걸린 것들은 다 뜯어서 붙이고 다시 풀고 다시 풀고 해서 이제 시간이 줄고 실수가 줄면 뜯어서 찢어서 버리세요 그렇게 해나가는 거야 재밌을 것 같지 재밌어 해봐 어 그리고 이거 언제 해야 되는 이 오답노트 만드는 건 언제 해야 되냐면 이게 다시 풀어보는 건 좀 나중에 해도 된다 근데 처음에 이제 강의 들으면서 이제 문제를 계속 풀어볼 거 아니야 그치 자 우리 지금 개념하고 같이 나가니까 개념 듣고 문제 기출의 정답 하고 개념의 정답 기출의 정답 같이 이렇게 쭉 하면서 진도 나가면서 진도 나가면서 일단은 만들어놔 일단은 만들어놔 안 그러면 틀린 거는 책이 표시되어 있으니까 채점하다 보면 아는데 찍은 거 시간 끈 거 이거 좀 생각이 안 나는 게 있어 그러니까 진도 맞춰서 진도 맞춰서 일단은 만들어놔 일단은 만들어놔 만들고 다음날 꼭 안 풀어도 돼 이게 좀 잊혀진 상태에서 다시 풀어야 새로 푸는 효과가 있거든 그러니까 최소 뭐 한 주 두 주 이상 지난 다음에 다시 풀어보세요 그래서 요거는 일단은 만드는 건 진도 나가면서 그때그때 풀고 채점하고 채점해서 틀린 거 찍은 거 시간 끈 거 그것들은 다 선정해서 드드득 뜯어서 붙여놓고 그리고 나서 한 달 뒤에 풀어도 되고 두 달 뒤에 풀어도 돼요 어차피 하반기부터 여름방학 때부터 쭉 다시 풀어도 돼요 상관없어 수능 전에는 해야 되겠지 그래서 이렇게 강의 진도에 맞춰서 일단은 만들어놓는다 그리고 다시 풀고 다시 풀고 하면서 찢어서 찢어서 그 쾌감을 꼭 느꼈으면 좋겠어 득 짓을 때 기분 되게 좋아 그리고 실수가 줄고 시간이 주는 걸 경험을 하길 바라요 그런 의도로 이 오답노트를 만든 거예요 이건 선생님의 진짜 역장이에요 역장 이 오답노트 꼭 활용하세요 이거 현장에서 진짜 많이 만들어갖고 자랑하러 오거든 그러면 이제 현장에서는 만들어갖고 선생님이 다 사인해주고 막 그러거든 근데 어떤 학생은 다 갖고 왔는데 선생님 오답노트 만든 거 하고 오답노트 이거 만든 거 있지 이거 하고 책을 갖고 같이 갖고 왔어 이거를 얘하고 얘를 같이 갖고 왔는데 내가 얼마나 웃었냐면 갖고 왔어 막 보여주더라고 와 잘 만들었다 칭찬해줬거든 근데 이 오답노트 있죠 갖고 왔는데 얼마나 웃었냐면 껍데기밖에 없어 껍데기밖에 없더라고 그러니까 다 뜯은 거야 얘는 다 뜯은 거야 거의 실제로는 거의 다 뜯고 몇 장 남았는데 그냥 더덜더덜 거려서 뜯어버렸다 그런 것들은 아주 쉬운 문제였겠지 그래서 표지밖에 안 남았더라고 그래도 돼 얘들아 이거는 남길 필요가 없는 책이야 이거는 뜯으라고 만들어 준 책이잖아 그렇게 활용하세요 활용하세요 그래서 오답노트를 그래도 우리가 학창시절 한 번은 만들어 봐야 되지 않겠니 한 번은 만들어 봐야 돼 그리고 이거를 선생님이 만들어 줬으니까 해봐 어떤 애들은 선생님 전과목 다른 과목도 만들어 주시면 안 돼요 막 그런데 그건 좀 무리스럽고요 어쨌든 선생님이 이 책은 만들어놨으니까 화학은 만들어놨으니까 꼭 오답노트에 도전해 보길 그리고 그 효과를 만나보길 바라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책이 있어요 자 책 한 권이 더 있죠 자 복습노트가 있어요 자 이 복습노트는 이런 식으로 구성이 돼 있는데 본 책에 있는 446문제가 다시 다 실려 있어 다시 다 실려 있는데 이 복습노트는 왜 만들어 놨냐면 선생님이 또 뭘 알았냐면 기출을 여러 번 풀잖아요 기출을 여러 번 풀어 그래서 하반기 정도 되면 기출 문제를 딱 풀라고 던져줬을 때 문제를 보자마자 3번 5번 이렇게 해버려요 그러니까 답을 외운 거야 너무 많이 풀어서 답을 외운 거야 그러면 기출은 진짜 여러 번 풀어야 되는데 도움이 안 되잖아 답이 외워져 있는데 모르는 척하고 풀 수는 없잖아 그래서 이 문제는 모든 보기를 전부 OX로 해놨어요 3번이야 답은 외울 수 있어도 3번이 기역 니은인지 기역 디귿인지까지는 못 외울 거거든 그래서 모든 보기를 전부 다 OX로 만들어서 이 문제에서 하나하나 보기를 다시 점검할 수 있게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 복습노트는 좀 나중에 하세요 하반기에 하세요 하반기에 여름방학 이후부터 하세요 여름방학 이후부터 이 복습노트는 6평 이후에 6평 이후에 그 다음에 여름방학 기말고사 끝나면 여름방학 되겠지 그때부터 다시 한번 쭉 풀어봐 그러면 보기 하나하나 점검하면서 또 다른 게 보일 거야 더 많이 채워진다는 게 느껴질 거야 그래서 기출문제를 이제 제대로 내가 풀고 있구나 나는 생각이 들 거예요 당연히 수능 전에는 해놓으셔야 돼요 수능 끝나고 책고지에서 어 이런 책이 있었네 툴툴 이러면 안 된다고 수능 전에는 하고 자 그래서 본교제 오답노트 복습노트 진짜 선생님이 너희를 얼마나 생각하는지 알겠지 느껴지지 않니 교제에서 그래서 본교제로 열심히 한번 푸시고 강의 들으면서 그 다음에 오답노트로 틀린 거 그리고 시간 끈 거 찍은 거 다 보완하시고 실수 줄이고 시간 줄이고 그리고 나중에 복습노트로 한 번 더 보기 하나하나를 기출해 냈던 보기들이니까 하나하나 의미를 되새겨보면서 아 이런 뜻이었구나 내가 정말로 제대로 풀고 있구나 라는 걸 통해서 여러 번 풀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교제 구성이에요 기출은 한두 번 풀어서는 안 돼요 다섯 번 이상 풀어야 돼요 그런 환경을 만들어 놓은 거야 됐지 그래서 이 기출의 정답 각각의 책의 제작 의도 이거를 설명을 안 들으면 그냥 책만 보고는 뭐지 그 절치선이 있다는 것도 모를 수도 있고 복습노트 왜 있는지도 모를 수도 있고 그래서 선생님이 좀 길었지만 교제 성명을 좀 자세히 해주고 싶었어요 자 그래서 교제 잘 활용하시고 기출의 정답 자 강의 잘 우리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강의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